세린공학원 아직 못했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나는 지금 당신을 당신을 만나 황홀하고 행복해요 그런 정리가 서로 평화로도 많고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겨운 고개 긁고 깊이 깨먹고 너무 보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정말 어쩔 뻔했을까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게 당신이 최고야 나에게 당신이 최고야 오이로